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비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C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군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투성의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이 스른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헐렁 벗겨진 이 마라든지 숱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비껴넘긴 머리 꼬리가 뒤통수에 염소 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체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 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소리를 치를 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비여사가 즐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뢰이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 타령이 날아들어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서신을 일일이 검사하는 터이니까 그 따위 편지도 물론 비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여학생이야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악하기가 무서웠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리어 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세근세근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큼 바싹 다가들어서 딱 마주선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이 기색을 살피고 겁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모기만 한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팡 무는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교위를 우당퉁당 당겨서 털썩 주저앉았다가 학생이 그저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니? 왜 앉질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 지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세이두고 마주앉는다. 앉은 뒤에도 니 죄상을 니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살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일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문처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였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아요? 하고 대답 안을 수 없다. 그러면 발신인이 누구인 것을 제쳐묻는다. 그런 편지의 항용으로 발신인의 성명이 똑똑지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내대일 양이면 너한테 오는 것을 니가 모른단 말이냐? 부로룡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직나직하나마 꿀같은 구절을 입술에 올리면 B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위인 것을 기어이 알려한다. 기실 보도 듣도 못한 남성의 한 노릇이요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고지 듣지를 않는다. 바른대로 아뢰여야 할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등 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를 할 리가 만무하다는 등 비련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었으리라는 등 하다못해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해서 남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냐는 등 자치 잘못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회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어댈 것 같으면 사내에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미주알고주알 캐고파며 얼르고 볶아서 넉넉히 심령 감수는 시킨다. 두 시간이 넘도록 문처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에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띄어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닥지도 않은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뒤삼고 곱삼는 법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그에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를 하는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관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악 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수이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휴학을 하였고 교장에 서류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이 비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 아니, 괴상한 일이 생겼다는 이보다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할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고 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고 두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 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말낱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 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귀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자던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의 나래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이나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징이 들어서 동무를 깨웠다가 좀처럼 동무는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도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며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딴 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려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어째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깼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려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첫째 처녀는 호둥그레진 눈이 무서워하는 빛을 띈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랬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고 장난 잘 치고 짓궂은지 잘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윽히 귀를 기울이다가 나는 수상한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뭘 잠 안이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 그 괴상한 소리는 그 괴상한 소리는 정렬에 띈다.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야 아셨습니까? 정렬에 띈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다. 한동안 침묵하다가 인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양떠는 여자 말씨다.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있어도 좋습니다. 사내의 피를 뿜은 듯한 이 말 끝은 계집애의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이 겨운 남녀의 흐물어진 수작이다. 간검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으되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 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곰덜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은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설인 창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여자 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륙을 나리어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 매달려 뒤룽뒤룽하면서 올라가는 정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살거림에 잦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흐릿하게 무지개 모양으로 부시게 새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엔 매몰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줘요. 나를 구해주어요. 사내의 애를 졸이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섰으되 의아와 공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세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가 나는 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찾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래었다. 그런 소리의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듯이 사내라면 못 먹어 하고 침이라도 뱉을 듯이 하던 비여사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선 여전히 사내의 비도 발갈하는 푸념이 되풀이하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죽이실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죽이실테요.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빡금이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귀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여사 혼자 아무도 없이 쟤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 벗은 근시 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어민 채 사내의 목총을 내어가면서 악갓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급작스레 앵돌아지는 신용을 내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애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재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을 집어들고 얼굴에 문지르며 정말스미야요? 날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하고 몸을 추스르는데 이 음성은 분명히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아휴, 저기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 봐.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까? 둘째 처녀가 맞방망일 친다. 아휴, 불쌍해라.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때에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 아휴, 불쌍해라. 아휴, 울쌍해라. 아휴, 불쌍해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